한국축구의 현 상황에 대한 김판곤의 충격 발언, 축구계 발칵 뒤집었다. 한국축구 다시 살아나려면 이 감독 데려오는 것밖에 없다. 최근 클린스만 전 감독이 한국축구 대표팀 감독직에서 경질되면서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감독직을 누가 맡게 될 것인가에 대해 전 세계에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대한민국 축구협회는 또다시 임시직 감독을 위촉하게 되면서 한국축구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음을 증명했고 국민들과 축구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 축구대표팀 감독직은 독이든 성배를 받는 자리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국내에서 손꼽히는 명장도 잘해야 본전, 못하면 역적이 되기 일수였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감독직에 대한 구설수가 많은 상황 속에서 김판곤은 소신 발언을 하였다고 합니다. 김판곤이 한 이 한마디는 특정 감독을 지지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축구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고 하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김판곤이 어떤 발언을 했으며 어떤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나섰길래 대반전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클린스만 전 감독이 대표팀 감독직에서 경질 확정되고 난 후 현재 대한민국 축구협회는 조심스럽게 차기 사령탑을 물색 중이라고 합니다. 정혜성 위원장이 이끄는 전력강화위는 지난 24일 서울신물로 축구회관에서 열린 차기 사령탑 선임 2차 논의에서 내달 예정된 태국과 2026 북중미월드컵 예선 2연전을 임시 감독체제로 치르기로 내부 합의를 받다고 전해졌습니다. 당시 회의장에서는 외국인 아닌 국내 감독 중 고른다고 언급한 만큼 최근 K리그 1 2연패를 달성한 울산 홍명보 감독과 지난해까지 포항 스틸러스를 성공적으로 이끈 서울 김기동 감독 등이 자연스럽게 후보로 떠올랐다고 하는데요. 1차 회의에서 임시 감독 없이 진행하겠다고 한 축구협회의 결정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2차 회의에서 갑자기 의견을 바꾼 데 있어서는 여러 방면에서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K리그 한 구단 고위 관계자는 국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현재 대표팀 사정에 필요한 리더십을 분명하게 밝히고 계획대로 뽑는 게 더 신뢰를 느끼게 하는 것 이라며 전력강화위가 이렇게 일하고 부정적 여론을 만들면 어느 감독이 용기 있게 도전하겠느냐 최악으로는 제이 클린스만을 뽑을 것 이라고 염려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축구협회는 감독 하나 선임하는 자리에서도 갈팡질팡하며 축구팬들은 물론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축구 칼럼니스트 남기두는 대한축구협회가 클린스만 사태를 겪으면서도 얻은 교훈이 전혀 없는 것 같다. 국가대표팀 감독을 선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장기적으로 어떤 미래를 그려나갈 것인지 등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라고 비판해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축구협회에 대해 비난하기도 하였습니다. 일본 축구 매체 풋볼 다이제스트 또한 대한민국 축구협회는 여론을 의식해 중요한 결정을 손바닥 뒤집듯 바꾼다. 고 언급해 한국 축구 시스템에 대해 부끄러움을 안겨주기도 하였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참다 못한 김판곤은 결국 소신에 한마디를 던지게 됩니다. 김판곤은 동남아 소재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특정 감독을 지지하는 발언을 해 축구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고 합니다. 김판곤이 지지한 그 감독은 바로 박항서 감독이었는데요. 김판곤의 언급으로 박항서 전 베트남 축구대표팀 감독이 한국 축구대표팀 유력 임시 감독 후보로 거론되자 동남아에서도 큰 관심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매체 보켓은 경질된 클린스만을 대체할 감독 후보로 박항서 감독이 거론되고 있다. 고 보도에 김판곤의 의견에 힘을 실어주는 듯 했는데요. 매체는 박항서 전 베트남 축구대표팀 감독은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베트남 U23 대표팀과 A 대표팀을 동시에 이끌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재임기간 베트남을 동남아시아의 맹주 반열에 올렸는데 오랜 지역 라이벌 태국과 꾸준히 경쟁하면서 누구보다 면면을 잘 파악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매체의 보도는 김판곤이 박항서 전 감독을 지지한 이유와 일맥상통했습니다. 김판곤이 말하는 박항서 감독은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황금기에 올랐던 히딩크 감독 시절 코치로 활약했으며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4강에 진출한 것은 박항서 전 감독의 역할도 분명히 존재했다는 것인데요. 김판곤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히딩크 감독은 한국 축구에 가장 걸맞은 전술과 훈련 방법을 구상하였고 제대로 된 선수단 관리를 보여준 적이 있죠. 라고 언급하면서 박항서 감독은 지금 한국 축구에 어쩌면 가장 좋은 솔루션을 가지고 있을 것 이라고 덧붙여 그의 의견에 신빙성을 더해나갔습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브이애익스프레스는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에서 팀을 하나로 이끌었다. 며 축구 약소국이었던 베트남을 원팀으로 만들어 각종 대회에서 성과를 내었고 선수단을 단합시킨 전례가 있다. 라고 보도해 박항서 감독이 유능한 전술가형 감독이라는 것을 전해왔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많은 커뮤니티에서는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축구가 보여줬던 전술과 역량은 상당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동남아 커뮤니티 핀팁에서는 박항서 전 감독이라는 카드가 있는데 활용하지 않는 한국이 이해가 안 간다. 베트남이 박항서 감독과 함께할 때 보여준 기량을 잊은 거냐. 한국 축구는 현재 무전략의 상태다. 전략가 박항서가 필요하다. 라며 박항서 감독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한편 또 다른 감독 후보로는 홍명보 감독이 언급되기도 하였는데요. 현직 K리그 울산 감독으로 일하고 있는 만큼 국내 축구 팬들의 거센 반발도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K리그 울산 현대 감독인 홍명보를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부르면 울산은 시즌을 코앞에 둔 시점에 엄청난 타격을 받는다는 이유 때문이죠. 홍명보 감독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자 울산 서포터즈는 트럭 시위를 벌였고 K리그 현직 감독을 차출하는 데 반대가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더군다나 홍명보 감독도 26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 2024 개망 미디어데이에 참석해 국가대표 감독 후보에 오른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 전혀 아는 게 없었다. 며 제 이름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 예전 생각도 나고 불편했다. 고 말했다고 합니다. 홍명보 감독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언론의 차기 대표팀 사령탑 후보로 이름이 나왔다. 며 그런 상황에 대해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 옛날 생각도 나고 어려운 시간이었다. 고 말에 국가대표 감독직에 대한 완곡한 거절을 한 것으로 보인 것이죠. 곧 예정된 북중미 월드컵 예선전에서는 한국, 태국, 중국, 싱가포르가 홈앤드어웨이로 6경기씩을 치러 조 2위까지 최종의 선에 나가는데요. 물론 승부는 알 수 없지만 축구 통계 매체 옵타는 객관적인 기량으로 보면 한국이 무난하게 조 2위 안에 들어가리라 예상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만일 한국이 태국을 두 차례 모두 이기면 두 경기를 남기고 4승으로 최종의 선 진출권을 확보하게 되는데요. 해당 매체는 이번에 선임되는 임시 감독이 태국과 벌이는 2연전을 잘 치러준다면 축구협회는 훨씬 더 면밀하고 신중하게 차기 감독을 선임할 수 있는 시간을 3개월 이상 벌 수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김판곤의 판단은 더욱 힘을 입고 있다고 합니다. 김판곤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반드시 박항서가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감독이 되어야 한다며 특히 다음 북중미 월드컵에 있어서는 태국을 격파하기 위해 동남아 축구에 대해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고 합니다. 축구 전문가 이태훈 감독은 태국은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약체다. 그렇다고 한국이 2연승을 한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라고 언급하기도 하였는데요. 그러면서 박항서 전 감독은 최근 태국 대표팀을 가장 잘 알고 가장 많이 싸워본 지도자다. 태국 현지 사정에서도 박다. 라고 말해 김판곤의 의견에 동의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태국 축구 소식을 전하는 올싱즈 타이프볼 sns에서도 이날 박항서는 현재 한국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다. 태국을 잘 아는 박항서보다 더 나은 선택은 누구일까? 라며 현 상황에서 한국 대표팀의 박 전 감독이 최고의 카드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고 합니다. 국내 축구 팬 커뮤니티에서도 제발 김판곤 말 좀 들어라. 김판곤이 틀린 소리 한 적 있었냐? 박항서가 솔직히 최고의 선택 아냐? 라며 현 시점 축구 협회와 감독진에 대한 상황을 비판하고 박항서를 강력히 추천한 김판곤의 의견에 동의하고 나섰습니다. 또한 김판곤은 대한민국 대표팀 축구 감독을 임시 감독 체제로 하기로 결정한 것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며 박항서 전 베트남 대표팀 감독을 정식 감독으로 선임할 것을 주장했다고 하네요. 김판곤은 한국 축구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인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축구를 진심으로 애정했기 때문에 부디 이번 위기를 잘 이겨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던 것인데요. 지금 한국 축구의 암담한 현실에 대비했을 때 곧 있을 북중미 월드컵 예선전의 라인업을 고려했을 때 그리고 한국 축구 대표팀이 현재 전략도 없는 중구난방의 팀이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박항서 감독은 이번 사태를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하는 것을 알 수 있죠. 현재 여론도 김판곤 감독이 주장한 바와 같이 박항서 감독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추세로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 축구에 어떤 바람이 불지 축구 팬들은 많은 기대를 안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감독직의 박항서가 선임되게 될지 김판곤이 주장한 내용들 전달해드리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